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거 찍어서 올렸는데 음성 녹음이 좀 잘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찍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릴 거예요. 일단 이 친구는 이제 구직기간 일주일 하고 그리고 회사 10개 받고 그 중에서 4개 오퍼 받았고 연봉 6천에서 4천 대 후반까지 받았고 그래서 그냥 구직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4일 정도 면접 받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면접을 되게 잘 본다라는 그 좀 근거를 좀 몇 개 들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면접을 잘 본 이유가 일단 면접관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훈련 되게 많이 시켜놨는데 면접관들이 되게 뭔가 되게 잘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방 기를 죽여가지고 기싸움이죠 일종의? 기를 죽여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하지 너 이 정도 연봉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휘둘리지 않게끔 이제 멘탈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기술 질문인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에서 무슨 암호화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말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노프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가 생각나면서 아휴 진짜 어떻게든 그 면접관이 저보다 나 너보다 더 잘해 이거를 보여주려고 지랄 연병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질문보다는 좀 그렇게 맑았지도 않은 질문들이 이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면접 때 그거를 아 이 질문 되게 어렵다 라고 생각했으면 되게 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오자마자 그냥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냥 끝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인상적인 어려웠던 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거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이 거치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 면접관이 굉장히 무례했대요. 그래서 아 저렇게 CV를 걸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대방도 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구역의 쓰레기는 나 혼자뿐인데 왜 쟤까지 어떻게 거칠어졌지 원래 저런 친구 아니에요. 평소에 욕도 안하고 정말 착한 친구인데 아무튼 이제 이 친구가 한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코인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레이튼이면 BFT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그 BFT 알고리즘 같은 것도 사실은 이스탄불 BFT가 있고 또 그 전에 역사를 살펴보면 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로 이 친구들이 메인넷으로 사용을 한 거는 니어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얘는 제가 적어놨는데 둠 슬러그라고 하는 자체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가진 합의 알고리즘은 지금 현재 와서는 되게 심플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수학자들이나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빠르면서 전송도 빠르면서 보완적으로 훌륭한 그래서 코인이 몇만 개나 되는데 그 모든 합의 알고리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주로 본 코인들 아니면 클래식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합의 알고리즘을 항상 검토하고 공부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기 메인 둠 슬러그만 보기도 되게 힘든데 그거를 다 보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회사에서 쓰는 알고리즘을 이 친구한테 너 왜 몰라? 이러면서 이지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태권도만 연습을 했는데 얘는 저쪽에서 줄넘기만 한 거야. 근데 너 왜 태권도에 대해서 몰라? 뭐 이런 거죠. 똑같이 체육인이면 아주 기초 체력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어차피 그 회사 와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인을 공부하는 거는 결국에는 원래 필요하거든. 경력자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나는 좀 가짜나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싸움 해가지고 이겨내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멘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그냥 기싸움하고 그냥 뭐 잘하고 못하거나 그냥 막 시비 터는 애들이 있거든.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일단 이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철학이 되게 공고한 친구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무례했는데 그냥 뭐 좋게 좋게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또 잘하려면 자기 철학이 되게 분명해요.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또 영상을 볼게요. 지호님에게 회사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라는 게 회사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면접가서도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뭐 회사가 복지나 워라배를 말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저는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가 개발자 뽑는 게 아니라 우선 직원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는 직원이고 직원은 우선 일을 하는 존재라서 회사가 어떤 미션이 있고 그거를 직원에게 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거에 저는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면접 때 많이 말을 했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셌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바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기 철학이 되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냥 자기 자랑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지만 면접 때 겸손한 것보다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어차피 떨어지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냥 지나가는 회사원 1번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면접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되려면 꾸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보자들이 내가 면접을 보면서도 웃긴 게 얘네들이 특히나 시집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자기를 꾸며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진 척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먹히거든. 막 되게 저자세치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원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회사는 직원이 필요하고 나는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이 두 가지만 생각해서 보면 깔끔해요. 보통 이제 최악의 조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할 때 내 동성 친구한테 나 어떤지 물어보는 것보다 이성 친구한테 내가 어떤지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소개팅은 결국엔 이성을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 그럼 이성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넌 이게 맞는 것 같애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아. 회사를 가고 싶으면 회사의 이성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생각을 들어야지 그냥 고만고만한 신입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봤자 하등 쓸모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 철학 되게 공고히 하고 가는 게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업 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훈련할 때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 너는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고 너는 이런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애라고 매주 매주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피드백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잘 받아들인 거예요. 피드백도 잘 받아들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친구가 개발 능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팁노바 기준에서 한 중간 평균 정도의 실력인데 그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친구가 만든 걸 한 번 보고 가면 일단은 이거 이제 블록버스터의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메인넷도 하나 만들고 그 메인넷을 노드 5개로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는 노드가 훨씬 많겠죠. 실제 서비스가 가고 그러면 그러면 보통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커요. 노드가 막 투자자들 많이 모집해 가지고 한 4,50억 뭐 이렇게 막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대규모로 갈 거면 그래서 막 VC들 찾아가고 그러는 건데 모텔사는 10억은 들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D앱도 만들고요. 지갑, 블록 익스플로러부터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업 쪽에서 굉장히 면접 제의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이런 코인 5개 노드를 이용해서 메인넷을 올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더 암호화적,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사실. 니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포크 떠서 만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구조도 분석해서 이 나름대로의 수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메인넷이 있는 코인들 이 정도도 구현이 안 된 그런 코인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만 해도.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대규모의 앱들은 뭐 이런 지갑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긴 하지만 아직도 허드판 앱들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 아주 기본적인 메인넷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이 있고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구현한 메인넷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타버스를 만들었어요. 링크타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링크타운이 서비스를 보면 보시면 이렇게 웹 서비스가 있고요. 웹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래가 있다든지 재능 같은 거를 거래를 합니다. 재능을 거래를 하고 그 재능을 거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코인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NFT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NFT 마켓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거는 팀노버 오픈 카페 오셔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 메타버스 환경에 여러 친구들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죠. 화상 소통을 하고 메타버스 환경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이 정도 구현된 서비스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되게 메이저에서 유명한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 정도 규모로 모든 그 뒤에까지 만들어진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계약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계약들 토지 계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보시면 돼요. 다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의 선택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거의 뭐 기본 테크닉은 거의 다 나왔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정도면 이런 친구들 한 명 채용을 하면 큰 틀에서 설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쪽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나 그런 방향들을 정해야 된다면 이 친구들 한 명만 데려가도 전체 서비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교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노바는 제가 계속 지켜봤을 때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거든요. 결국에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이행을 하는 그러니까 강한 신뢰관계를 저에게 쌓게 해준 그 또 팀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일주일 만에 운이 좋게도 일주일 만에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 비결도 결국엔 노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저는 3월부터 제가 했었는데 매 수업마다 다 받아줬었어요. 매 수업마다 옆에 메모장 켜서 다 받아줬고 그게 매번 매주 제가 복귀는 하지 않더라도 면접할 때 돼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팀장님은 계속 똑같은 소리만 했고 말 잘 되는 사람은 취업 잘했고 말 안 되는 사람은 취업 잘 안 된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도 좀 더 이제 팀장님을 믿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받아 적었던 것 중에 이제 되게 생각이 저도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 저에게 고연봉을 이제 팀오버는 돌려줬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아 역시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는 확신을 다시 얻게 돼서 그래서 참 감사했던 2년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이제 많이 서툴렀지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20대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되고 저도 이제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내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을 사는 사람들 현실에서 좋은 결과 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냉정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는 게 자기한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못됐어. 그럼 내 책임이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게 되게 참된 자세고 그래야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앞으로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쉽게 쉽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자기 딴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힘들죠. 인생은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힘들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힘든 게 되게 많았고 팀노바에 학생이 되게 많이 들어올 때에도 그 개발자 뽕 맞았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나름대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외부에서 난리였고 항상 그래요. 좋은 결과 나오면 사람들이 질투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 돈이란 게 뭔지. 근데 결국에는 질투만 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 결국에는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좋죠. IT 없게 되게 힘들다며요. 힘든데요. 저희 구직 계속 잘 돼요. 저번 주에도 고연봉으로 또 갔고 저저번 주에도 고연봉으로 갔고 요즘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구직하는 친구들이 3, 4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정직하게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터졌으면 이미 개발자 커뮤니티에 저격권 올라오고 난리 났겠지. 팀노바 개발자를 채용했다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뭐 이지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대부분 어떤 글이냐면 면접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실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연봉으로 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것도 100% 재작년부터 5천 미만이 아예 없는데 그거는 억가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물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억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알고리즘 하나를 모르냐 아니냐 보다 일단은 작품 자체가 아웃풋이 너무 센데 그리고 그거를 직접 작업을 한 친구들이면 사실 좀 알고리즘 한두 개 몰라도 사실 나중에 얼마든지 공부하면서 업무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할 수 있거든. 그거 다 알아. 아는데 억지로 까는 거야. 왜? 왜? 감정이 상하니까. 왜? 이 친구 고연봉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질투는 고통의 영역 전두엽에서 고통의 영역을 건드린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날것으로 얘기를 해야만 진짜 고연봉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저는 막 기업으로 계급 나누고 막 대기업 아니면 다 쓰레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개발자 되게 맞아. 넷카라쿠베 당토 아니면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았을 때도 아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엔진엑스 똑같이 쓰는 거고 얘네들도 엔진엑스 잖아요. 아까 보시면. 얘네들도 엔진엑스 쓰는데 네이버 핑 때려보세요. 네이버도 엔진엑스 써요. 그리고 보면 서버도 비슷한 거 쓰고 기술 알고리즘 아키텍처도 비슷한 거 보고 개발자들이 사실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 규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이 아닌 이상은 다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써봤자 뭐 네이버에서 리액트를 써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 그 어느 기업에서 쓰느냐 이런 것보다 그걸 어떤 방향으로 심도 있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센스 있게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돈만 많이 받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소기업의 cto들은 다 실력이 없는 거야? 아닌데? 웬만한 대기업에 있는 개발자보다 훨씬 돈 많이 받으면서 훨씬 지분도 있고 훨씬 잘 사는 cto나 꽤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기업에서 경험이 있어. 애초에 대기업에서 일도 했었지만 대기업 경험이 없어도 나중에 대기업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이 받고 그것도 핵심 개발자로.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잘 모르고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기세고 선동 되게 잘 하면서 정작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빨만 잘 털고. 그럴 거면 그냥 영업직이나 하지. 왜 기술직으로 와가지고 선량한 개발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 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를 잘 걸러 들으세요. 정보와 사회에서 정보를 잘 걸러 필터링을 잘 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팀노바만큼 일관성 있게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좋은 결과 나오는 곳은 팀노바밖에 없어요. 왜? 그냥 정직하니까. 정직하고 실력 있으니까. 그 실력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로 새치여로 사람들 선동하고 그럴듯한 말로 하는 거 나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졸업생들이 팀노바를 욕하게 돼 있거든. 근데 팀노바는 그렇게 오래 하면서 난 졸업생들이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졸업한 지 3년, 4년, 5년이 지나도 가끔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좋은 소식 알려주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걸로 진짜 내가 떼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하지. 근데 슬프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인생 조져놓고서 그냥 개발 대충대충 가져 놓고서 이렇게까지 내가 자신감 있게 살 자신이 없어서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만 이렇게 돈은 안 되는 방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는 거지. 교육자의 본부는 그런 거 같아요. 학생들을 많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지. 아무튼 말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IT 업계가 잘 안 되긴 뭐가 안 돼. IT 업계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상한 댓글 달고 다니고 AI 때문에 세상이 사라진다면. 나는 최근에 정말 웃긴 거 봤어. 막 그 소라가 물리엔진을 구현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었는데. 아 그것도 조금. 왠. 아 네. 여기는 너 코멘트 하겠다.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되면 내가 할게요. 아무튼 내가 그거 보면서 아무튼 좀 세상이. 아 제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어떻게든 한마디 하려고. 막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IT 업계. 그러면 너무. 그 제일 희생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개발자 지망생들이 제일 희생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오늘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당당하라. 그리고 모르면 모른데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어 그래 내가 이거 몰랐으니까 그냥 공부나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그거에 멘탈 휘둘리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내가 너보다 똑똑함. 그래서 너 나한테 기어야 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되게 못된 면접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멘탈에 타격을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그 사람은 꼰대라는 증거 잖아. 그러니까 그 매사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되게 무례하게 하고 나한테 안 좋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 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어차피 만나봤자 이 회사 들어가 봤자 아 쟤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 상황이 되게 있구나. 이 회사의 기본적인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좋은 기회로 그냥 삼으면 되는 거지. 거기 피해서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멘탈 그거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의기소침해서 자신감 없어지면 그 다음 면접에 영향을 끼치고 붙을 면접도 못 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안 생길 거 같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 내가 취업 컨설팅 하면서 거의 몇 천명을 컨설팅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멘탈이 많이 나가요. 멘탈이 많이 나간 친구들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들은 멘탈부터 회복을 시킨 다음에 구직을 시켜야 돼요. 근데 낯선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토론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평소에도. 토론을 많이 하고 역질문도 많이 하고 철학도 공고히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아요. 인생 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고 살고 내가 면접관 B 잘 맞히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짝사랑하는 애가 여러분들을 막 쫓아다녀. 근데 걔가 졸라 못생겼어. 그래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암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걔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님 하면서 피하지. 그래서 막 계속 쫓아오면 부담만 더 스럽고 그렇거든. 똑같애. 회사도 누군가 채용할 때 얘가 나한테 저 자세로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끌려서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히 이걸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냉정하게 스펙을 업을 하세요. 뭐 이성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문신으로 막 눈동작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봤거든. 문신을 전신 문신에 눈동작까지 문신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자기 개성을 선택을 하는 대신에 그 어떤 선입견을 이겨낼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어떤 스타일이야. 능력이 좋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아니면 몸매가 되게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거잖아. 여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신세한탄 하고 왜 나는 내가 상대방한테 막 되게 저자세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스펙업을 하세요. 운동하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을 높이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인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지. 신세한탄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능력 좋고 아니면 나보다 더 예쁘고 이런 사람을 질투하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망친다고 해서 님들이 잘생기고 예뻐지고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개발자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앞으로 미래에 괜찮을 만한 기술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스펙업을 하는 게 더 핵심이라는 거지. 생각보다 개발자는 뭐 평생 공부하고 일해야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피지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 분석하는 것도 되게 빨라지고 그렇게 워라벨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못 올라오니까 되게 안 좋은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뭔가 말 많을 수 있는데 아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게 인간다운 건가요. 막 이러는데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하루 벌 하루 먹고 살고 먹을 거 없으면 유목 떠나고 유목 떠나고 가다가 막 곤충들 공격하고 독 쌓이고 더 강한 포식자들 만날 확률도 있고 항상 긴장 속에 덜덜 떨면서 좋은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돌바닥에다가 나무까지 깔고 자고 이런 시대에는 행복했을까? 그때가 더 수명도 낮고 더 힘든 시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시대가 좋은 시대였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모두 되게 행복하고 모두 쾌적하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해야 돼. 고쳐먹어야 돼. 오히려 미래가 될수록 좀 더 빈부격차가 생기더라도 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준은 선진국 보세요. 막 선진국에 막 진짜 완전 엄청난 후진국만큼 힘들고 그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 선진국들이 압도적으로 좋거든. 진짜 여러분들이 최빈국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요. 뭐 최근에 유튜브 뜬 거 보니까 세계 거의 최빈국인데 뭐 하루에 뭐 거의 몇천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살아야 되더라고. 근데 전기도 상위 7%만 쓸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놀랬거든. 그런 나라도 있구나 싶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하든 불행한 거랑 비교하면 한두 곳도 없어. 그냥 졸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서 최상위권으로 최상위권 상타 이상 올라가야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 롤도 보면은 아시죠? 다이아 이상이면은 게임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하고. 근데 브론즈에 있으면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죠. 괜히 막 사람들 시비 걸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더 심하면 심하고 여러분들이 잘해도 그 롤 아이언 이런 데서 놀면 여러분들이 잘해도 절대 못 이기는 게임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던지고 미친 짓 하고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 천상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게임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강해지는 게 좋고 개발자도 솔직히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은 직업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일이 복잡하고 알고리즘 이게 너무 복잡하네 이런 게 많은 거지. 그냥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몸소 결과로 보여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너무 안타까워. 공감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inish